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계란 매일 드시죠? 달걀. 근데 이 달걀을 어떤 분들은 완숙으로 드시는 걸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반숙을 좋아하십니다. 자, 이 완숙과 반숙의 영양소 흡수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또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계란을 완숙으로 먹는 것이 좋은지 반숙으로 먹는 것이 좋은지 그 장단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요.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요. 일단은 소화에 대한 기능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화가 기능이 좋은 분, 소화 기능이 좋은 분들은 사실 완숙으로 드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소화 기능이 좀 약한 분들은요. 그러면 완숙보다는 반숙이 더 흡수율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계란이 단백질, 흰자가 단백질로 돼 있잖아요. 열을 많이 가해서 더 은고가 많이 될수록 단백질이 단단해집니다. 그러면 소화 기능이 좋은 분들은 다시 그것이 잘 분해를 시켜가지고 다시 또 영양소를 흡수시킬 수가 있는데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장내에서 완전하게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게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분해돼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그것을 흡수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좀 적게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소화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반숙으로 드시는 것이 단백질 섭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이 계란에 있는 정말 좋은 영양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레시틴이라는 성분입니다. 레시틴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레시틴은요. 우리 뇌의 기능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뇌 건강에 도움이 되면서 그 신경신노를 전달하는 데도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레시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세포에도 관여하죠. 그래서 레시틴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뇌 기능에 도움이 되고 또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완숙으로 드시는 것보다 반숙으로 드시는 것이 레시틴의 흡수율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숙으로 드시면 레시틴의 기능이 좀 약해지고 그리고 흡수력이 떨어진다는 걸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길한 레시틴을 위해서 계란을 먹는다 한다면 그렇죠. 반숙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반숙은 또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어떤 게 안 좋으냐면요. 사실 반숙을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에요.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이 반숙을 먹다 보면 완전히 익히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식중독균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살모날라균 같은 것들이 계란을 통해서도 식중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특히나 영유아들이라든가 아주아이들 그 다음에 또 임신 중 여성들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반숙보다는 완숙으로 먹는 것이 좋겠다라고 영국 국립보건원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계란 껍질 속에 묻어있는 여러 가지 세균들이 있고 이것 때문에 계란을 깨면서 세균들이 묻어가지고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열에 가하면 70도 이상에서 3분 이상 가하면 이 균들이 거의 사라진다고 돼 있습니다. 살모날라균 같은 것들이 그런데 반숙으로 먹게 되면 그런 균들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중독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괜찮지만 면역력이 약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완숙이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로 뭘까요? 생달걀을 많이 드시는 분 있죠? 반숙도 아니고 완전히 생으로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으로 먹다 보면 단백질 성분 중에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아비딘 이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있으면요 장 속에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흡수할 때 방해하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오틴 비오틴이 비타민 B군 중에서 B7번을 얘기합니다. 이 비오틴의 흡수를 이 아비딘이 억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날다기아를 매일매일 먹게 되면 비타민 B군 중에서 비오틴 흡수가 안 돼가지고 비오틴이 부족해집니다. 몸에서 비오틴이 부족해지면 이 모발의 성장도 잘 안 될 수 있고요. 손톱이 잘 부러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반숙 정도는 괜찮은데 날다기아를 많이 드시다 보면 이 아비딘 때문에 아비딘 때문에 비오틴 흡수가 안 될 수 있다. 물론 열을 익히면 아비딘이 활성화가 떨어지기 때문에 비오틴 흡수에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다기아도 좀 주의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완숙과 반숙의 장단점 비교해 봤는데요. 잘 들어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상태로 자기가 좋아하는 상태로 잘 드셔서 건강한 그런 계란 드시는 방법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